한국사람들 나도 안먹어 나도 못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간장 간장 뭐지? 간장게장 먹어볼거에요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거? 간장게장 이거? 이거? 진짜 맛있다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 대박 응 밥이랑도 비벼 먹어봐 이렇게? 응 야 너 먹방 육즙도 해야 되겠다 맛있어? 음 맛있다 와.. It's my style 자, 먹겠습니다 자, 봐봐 이거 국기 좀 드릴게요 네 미쳤 미쳤 맛있어? 응 또 먹으러 와 맛있어? 맛있어? 너무너무 밥이랑 같이 먹었자 음 한국사람 이거 좋아요? 응 좋아해 뭐? 반은 아니지 많은 사람들 아니 I mean young style old style old style 아 근데 있어 young and old old 또 먹어 응 또 먹어 다음에도 먹어 응 저 저기 광장 피자 가봤었잖아 맞아 내가 말했잖아 리얼 레스토랑도 굿 레스토랑 많다고 알았어 그럼 나한테 널 믿어 진짜 페이머스 보기는 오케이 페이머스로 포이머도 가지마 진짜 잘 먹네 깨끗하게 먹었어 맞아 다 먹었어 네리 잘 먹네 맛있다 네리 밥 두 공기 먹었어 응 그냥 하나하나 아니야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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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공기 먹었어 그만 먹어 이제 너 풀이야? 너 그러면 그거 안가? 뭐 안가? 그 뭐냐 버블티 안 먹어? 오 밀크티? 너 먹을 수 있어? 그거 택 away 응 알았어 그거 뭐지? 버스? 서브웨이? 서브웨이 서브웨이 그럼 서브웨이 밀크티 안 됐지? 돼 돼? 응 체?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밀크티 사자 우리가 왔다가 밀크티 내가 그냥 햄파이 아이스 오키 아니 너무 똥똥이야 60% 그럼 퓨 치즈콩 아 치즈콩 먹어? 아 먹지마 그럼 먹지마 오케이 그리고 태어난 하트 네 퓨 퓨 아 저는 보인트 포장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뺨 네 네 이 짠을 드세요. 먹어야지. 조금만 먹겠습니다. 이게 됐다. 얼마? 이거? 이거 1600원? 1200원? 1200원 페드남동 24000원 정도 그럼 다른거 아니야? 페드남에서도 똑같아요 하지만 테스트도 어떻게든 몰라 폐도있어 다른데 괜찮지? 서울에는 약 1$ 공차도 먹었잖아 맞아 5$ 5$ 생각보다 1$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자 우리 이제 어디가? 로스트 카드 내꺼야 빨리 줘 내꺼야 카메라 나오면 안돼 맛있어 미안하다 가봐 아저씨 이거 마셨어요? 뭐 뭐 달리는거야? 한잔? 아니에요 한잔 줘 아 한잔 줘 아가씨가 이쁘니까 한잔 줘 베트남 어디요? 베이비 우리가 어디요? 베트남 사람 베트남? 베트남 에이 비쌤 회사 이빨이 예쁘다 이빨이 따르리네 영광 애인이요? 애인 네 여기 남자친구를 줘야지 아니요 저 괜찮아요 제가 난항 난항 나랑 난항 나는 스마일! 감사합니다! 너무 많은데? 잘 먹겠습니다! 아 여자친구에요! 감사합니다! 그럼 그쪽에는 베트남이니까? 네네네! 어? 제가 먼저 먹을게요! 아니야! 어? 괜찮지? 어? 왜 흘려? 그래! 예뻐요 먹자! 네? 여행 온거에요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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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여행 온거에요? 네 여행 온거에요! 여행 온거에요? 아 네네네! 한 개 아니니? 그리고 딱 한 잔 담아놓은거 봐! 아니에요! 오! 맛있는데? 맛있다고? 네! 맛있어요! 이거 밥걸리가? 그런 밥걸리 맛있어! 네네네! 베트남 쌀! 베트남 쌀! 근데! 응! 대학생 같아! 네! 맞아요! 배색 너무 좋아요! 너 이거 처음 먹어봐? 네! 아가씨! 아가씨! 이 남자도 잘생겼다! 아! 앙비라며? 아니에요! 애인 잘 만났구만! 아! 둘이 잘 만났어! 아! 둘이 잘 만났어! 아! 진짜요? 저 한국사랑 이렇게 그러면 잘생겼어요! 아! 어우! 잘 골랐어! 스마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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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 잘생겼어! 한국사랑인데! 네! 베트남이고! 잘생겼어! 진짜요? 어째서 한국사랑 물었어? 그걸 했는데! 맛있어? 아! 아이고! 잘생겼다! 감사합니다! 아! 진짜 잘 먹어!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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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버려! 자! 리! 우리 아들. 여기 전에 몇 주 될 것 같아요! 수고하자! Josue군. Yeah! 감사합니다! 네! 어린지 one. 앞에 나가지여? 아니! 학교 나간 것 같아! 네! 어떻게 만났어? 아니 여행, 여행, 여행왜서 만났어요! 대학생 아니에요?!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만났어! 26시예요! 아! 졸음 왔었구나! 네! 난 한국에 유학와 가지고 만난 줄 알지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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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유학 와서! 잘했어! 자유빈 결혼 대상이잖아 뭐 결혼은 아직 안하고잉? 아직 안했어요? 연애 중이지? 네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 알아요 우리 한국 남자가 더 좋겠네 연애인 같네 베트남 여자 소개해줘 간재미 아 간재미 간재미 이거 어떻게 먹어요? 간재미 소장에 찍어 먹는거에요? 친구한테 이거 삭힌거에요? 원래 삭힌단 말이에요 그게 네 네 먹어봐 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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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괜찮아? 맛있어?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이거 한국사람도 먹기 힘든 음식이야 어머 한국사람도 나도 안먹어 나도 못먹어 나도 못먹어 냄새가 냄새가 안나와요 냄새가 안나와요 이게 들어가면 안나와 아 그래요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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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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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봐 이거 미치겠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홍어예 에이 엄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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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못먹어요 아니... 저거 못먹어요 야 이거 먹어봐 이건 홍어 이거 진짜 비싼 음식들이야 이거 진짜 비싼 음식들이야 잘하네 이것도 핏이야 응 이것도 핏이야 이거 찍어서 진짜? 응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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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이거 사인같이 찍으면 좋았어 그래 그래 이것도 그래요 어때? 괜찮아? 맛있어? 응 괜찮네 맛있어 아니... 여기 또 곁들여가 아니... 여기는 좀... 네 소소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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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어차피 다닐다 찍어 먹어 그냥... 응 그냥 찍어 먹어 그냥 찍어 먹어 그냥... 응 응 응 맛있어? 잘 먹네 어머 어머 잘 먹네 어머 어머 웬일이냐 기울이 맞아? 괜찮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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